오늘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는 책을 가지고 17세기의 튤립은 왜 이렇게 비싸게 거래됐을까라는 주제로 우리가 튤립 버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7세기의 튤립이 엄청나게 비싸게 거래됐다는 사실 아마 여러분이 투자를 하셨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 튤립이 대체 뭐길래 왜 그렇게 17세기의 유럽에서 비싸게 거래가 됐고 투기의 수단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비싸게 거래가 되었는지 또 그 끝은 어떻게 끝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앙르레 코스툴란이라는 세계적인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이 튤립 참 예쁘죠? 정말 예쁜 꽃인데 어떻게 이 꽃이 버블의 상징, 버블의 꽃이 되었을까요? 오늘 영상을 잘 보시면 그 이야기를 잘 아시게 될 겁니다 터키에 파견된 독일 황제의 대사였던 한 귀족이 있었습니다 이 귀족이 터키인들이 투르반이라고 부르는 꽃을 보게 되는데 이 꽃을 보는 순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꽃이 푹 빠져가지고 이 꽃을 정말 실증나도록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이 귀족이 이제 독일로 올 때 독일로 올 때 이제 그 꽃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꽃을 귀국함으로 가져왔고 그 과정에서 투르반이라는 이름이 튤립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유럽에 튤립이 들어온 거예요 식물학자들은 이 꽃의 연약한 몸체를 북유럽의 거친 기후에 적응하도록 바꾸는데 승공을 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이 꽃들이 이제 조금조금씩 보급이 됐겠죠 이렇게 이제 뭐 연약한 몸체도 이제 개선이 되었으니까 더 잘 적응해서 더 많은 튤립들이 유럽에서 꽃을 피우게 됐을 겁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 꽃에 완전히 매료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튤립이라는 꽃은 오랫동안 서민들이 집에서 가꾸는 키우는 꽃이었어요 그런데 이 튤립이 이런 서민들의 꽃에서 점점 사회적 지위의 상징으로 변신하기 시작합니다 유아한 귀족 부인들은 화장실의 타일 색깔 잘 어울리는 튤립들을 골랐고요 화려한 튤립 장식을 화려한 튤립 장식은 이제 카페트 우리 카페트 되게 화려하잖아요 무늬가 그것을 능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안의 모든 인테리어가 다 튤립 중심인 거예요 우리 집 이 인테리어에는 이런 색깔의 튤립이 어울리겠네 이런 색깔의 튤립이 놀려면 이런 인테리어를 해야겠네 라는 생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이 꽉 차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튤립으로 장식된 마차를 타고 산책을 갔고 또 거의 매일 튤립의 축제가 열려서 어느 가문의 튤립이 더 우아한지 결혼은 모이던 대회 같은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모든 게 다 튤립 중심으로 돌아가고 튤립의 세상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웃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튤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런 거죠 여기서 앞에서 제가 튤립이라는 것이 집에서 기르던 꽃에서 사회적 지위의 상징으로 변신했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튤립을 이 사람도 갖고 있으면 내 튤립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마치 명품 같은 거예요 내가 맨 구찌백 샤넬 백을 내 친구가 메고 있다 아니면 고등학생이 메고 있다 하면 명품으로서 가치가 확 떨어지잖아요 내 명품백은 나만 맸을 때 다른 사람이 매지 못할 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튤립도 마치 그랬던 거죠 이웃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튤립을 나만 갖고 있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왜? 사회적 지위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한 부유한 선주가 자신을 보다 돋보이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인데 딸 결혼식에 손님들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통 워낙 부유한 선주니까 답례품으로 다이아 이런 보석 같은 걸 준비했나 봐요 보통 그런데 이 선주는 자신을 보다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가장 희귀종인 튤립 뿌리를 다이아 대신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내 딸 결혼식에 오는 손님들한테 가장 희귀종의 튤립 뿌리를 주기로 결심한 거죠 이 부유한 선주가 그 정도로 굉장히 귀근속보다도 가치 있는 선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 선주가 이 튤립 뿌리를 가장 예쁜 접시에 담아서 올려놓습니다 테이블 중앙에 그리고 이제 온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집 구석구석을 보여주고 정원을 보여주고 이런 담수로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항해사가 이제 그 집에 들어와서 테이블에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데 딱 테이블 가운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접시에 놓인 튤립 뿌리가 보이죠 그걸 딱 본 거죠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냐 이게 튤립 뿌리인 줄 모르고 양파인 줄 알고 빵과 함께 그 양파를 찍어서 먹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아 이게 대체 뭘까 이게 뭐 튤립 뿌리가 어떻게 생겼길래 이제 먹었을까 양파로 혼돈해서 이 생각을 해봤는데 찾아보니까 정말 이래요 정말 양파 같지 않나요 정말 언뜻 보면 양파예요 이거 뭐 껍질 벗겨놓고 하면은 저렇게 하얀 것만 남아있다고 하면은 정말 저라도 양파인 줄 알고 포크로 찍어서 먹을 것 같거든요 이런 뭐 웃지 못할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건 끝날 때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튤립 히스테리가 유럽에서 몇 년을 갑니다 부르주아 계급은 튤립을 이용해서 사회적 지위를 올리려고 하고요 그렇게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게 튤립이 되니까 귀족을 담고 싶었던 돈만 많은 속물들도 귀족들의 바보 같은 행동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귀족들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튤립 뿌리를 이제 사서 모으거나 샀는데 이 귀족들이 튤립 뿌리를 갖고 있으니까 어? 저 귀족들이? 저런 튤립 뿌리를 갖고 뭐 자신의 지위를 자랑하네? 이러니까 그 밑에 있는 계급들이 이제 나도 저렇게 귀족처럼 살 거야 하고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 많은 사람들이 명품 매는데 영끌해서 명품 빼서 사는 분 있잖아요 그게 다 심리가 이런 심리인 거죠 어? 나도 저렇게 상류층처럼 보이고 싶은 그럼 뭔가 송불공성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튤립의 국은 튤립을 사서 모으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정원에 튤립이 가득 찰수록 튤립의 가격은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수요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계속 튤립 뿌리를 사고 더 희귀한 튤립을 찾아서 그것을 내가 갖고 싶은 욕망이 차서 사람들이 점점 커졌던 거죠 계속 이제 튤립 뿌리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자국의 튤립만으로는 부족한 상황까지도 내몰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좀 좋은 사람들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이제 야 이거 튤립이 돈이 된다 우리가 먼저 튤립에 투자하자 그래서 튤립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튤립에 투자를 하면서 튤립 뿌리 가격은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게 됩니다 여기서 계속 이게 유지가 됐으면은 우리가 이제 이 튤립을 버블과 연결시키지 않을 텐데 안타깝게도 1637년 이 튤립 버블은 터져버리게 됩니다 350가지 종류의 튤립 뿌리가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350종류의 튤립이 나오게 되니까 더 이상 뭔가 새롭고 진귀한 튤립 뿌리가 없어집니다 350가지 정도로 뭔가 종류 개량되고 다양한 튤립 뿌리가 나오다 보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튤립 뿌리에 대해서 뭔가 새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때서야 투자들은 튤립 인플레이션 튤립 가격이 이렇게 비싸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637년에 이 버블이 꺼지게 되는 겁니다 한 투자자가 불이야 라고 소리치면은 모두가 비상구를 향해 뛰어가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튤립 뿌리를 모두가 팔기 시작하니까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거래가 형성되지 않죠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있어야지 가격이 형성돼서 거래가 되는 건데 모두가 팔고자만 하니까 아무도 사지 않으니까 가격은 계속 내려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튤립 버블은 터지게 되고요 튤립 뿌리는 양파와 다름없는 값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앞에서 양파뿌리 튤립 부근을 양파인 줄 알고 먹었던 이야기 웃지 못해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진짜 튤립 뿌리가 양파처럼 되어버린 거죠 양파가 튤립 뿌리 가격이 똑같아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버블이 이제 꺼진 거죠 완전히 무가치한 것을 대상으로 한 비이성적인 게임이 벌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경제적품의 끝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마지막 군면이며 돈이 줄줄 흐르는 강세장의 제3군면이다라고 앙드레 코스토라니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최근에 아파트 영끌하고 비트코 영끌하고 삼성전자 테슬라 영끌했던 거 생각나시나요 그게 제가 버블이다 아니다라는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비이성적인 게임들 그냥 무조건 살면 된다는 인식 너도 나도 일단 사보자는 그런 열풍 속에는 자연스럽게 그 가격에 버블이 낄 수밖에 없다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전현적인 특징이란 거죠 세상이 계속 강세장이면 상관없죠 강세장이 있으면 약세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승 흐름은 중간 정도의 주식을 비이성적으로 상승시키게 되고요 결국에 가서는 무가치한 주식까지도 전부 다 끌어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욕심에 눈이 멀어서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한 시세에 눈이 먼 소액 투자들은 계속 이 주식게임에 빨려 들어갑니다 가격은 가치상승의 결과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광고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삼성전자 오릅니다 블로그에 삼성전자 오릅니다 애널리스트에 삼성전자 오릅니다 그러니까 그 광고에 소가 넘어가서 삼성전자 오른데 그 투자하는거죠 소액 투자에 귀해 삼성전자 너무 비쌉니다 고가입니다 이런 얘기는 들리지 않아요 그죠? 야 이렇게 주가가 다 오르는데 너 뭐해? 너 지금 이렇게 가만히 바보 될래? 너 사야지 뭐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거죠 그저 흐름에 합류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의 흐름에 합류하다 보니까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튤립 투자들은 한순간도 튤립 생산이 소비를 초과하거나 네덜란드가 튤립으로 넘쳐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끝없이 튤립을 계속 사람들이 원할 거고 이 튤립 연품이 영원할 것으로 체크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어느 순간 튤립은 초과 공급이 일어나고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튤립을 찾지 않는 상황은 반드시 오게 되어있었다 그때 비로소 튤립 버블은 꺼지게 되었다는 거죠 역사의 흐름은 빠르고 지난 몇 년간의 경제적 변동은 놀랄 만큼 빨랐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세포가 변하지 않듯 증권거래소의 세포 조직도 변하지 않습니다 17세기에 제가 튤립 얘기를 드렸지만 오늘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나도 지금 불안한 자선들이 많죠 주의시장도 불안하고 코인도 불안하고 NFT도 또 흔들릴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가 지금 불안하죠 그건 뭐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가치하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사서 모으는 그런 경향이 강했고 거기에는 당연히 버블이 껴있을 거고 그 버블이 빠지는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튤립 버블 그래프를 찾아봤습니다 얼마나 버블이 심했나 그랬더니 1636년 11월 12일에 20불 정도 20... 이게 길드 아닌가 그래요 20 길드... 그 화폐 단위가? 아무튼 20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은 1637년 2월 3일 보시면은 거의 20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00배가... 아니 10배가 올라갑니다 10배가 그리고 불과 2월부터 5월 1일까지 사이 보시면은 불과 3개월만에 다시 10분의 1 토막이 납니다 이렇게 빠르게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죠 전현적인 버블에서 보여주는 그래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어떤 거 투자하실 때는 이게 너무 버블이 낀 건 아닌가 이게 너무 가격이 많이 오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런 역사적 교훈, 역사적 버블을 통해서 지금 시장이 버블은 아닌지 버블과 비슷하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17세기 튤립 버블 얘기를 들으시면서 오늘날의 시장을 한번 보시고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